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멋있다. 지금 손흥웅 뮤직비디오 촬영 중인데요. 기운이 좋습니다. 기운이! 기운이 좋아요! 저는 그냥 올라타 있는 건데 이제 댄서분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분명히 저거 산업할 때도 캐럿들도 보시게 되겠지만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서. 가있지? 대거 감사합니다. 고마워! 가능한 썬게 만나요.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큰 스킬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호봉 뮤직비디오는 아마 대박이 될 것 같아요. 손만 움직이게 됐다. 나사네. 내 손이 더 차. 내 손이 더 차. 추워? 내 손이 더 차. 그래도 윙기에서는 좀 더 차갑다. 하, 생각보다 춥네요. 잘했 implanta니까요. 초랭사처럼 예쁘게 튀고, 손이 더 차. 더 멋지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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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흉기 때문에. 다른 나름만 늘어넣어 하늘로 열이 봉 다른 나름만 우리들의 매일은 컴 앤 고 다른 나름만 목을 너 위에 나가자고 이 노래 맞춰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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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본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 자세 힘을 다고 쓰러져도 보길 모르고 날뛰는 중 다음 착장, 첫째 착장 촬영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금빙이에요 금빙 모르겠어요 사실 멋있어서 불어오 아주 불어오 저는 어느 정도에서 왔어요? 바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1절만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촬영합니다 사실 이렇게 긴 머리 붙이는 게 처음이라서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은 우리 캐러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저도 지금 너무 새롭습니다 이 손고라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게 좀 제스처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제 파트에서 연출을 좀 하려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화이팅! 오늘 카드의 접근 중국과 핸드폰 중국과 핸드폰 중국과 핸드폰 총력이 첫 번째 착장 월급 장식 승관이가 240명을 초토로 하는 이힌들 같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하십시오! 한 번만요! 한 번만 다시 하십시오! 좋네요. 역시 인원이 주는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댄서분들은 이제까지 저희가 수용해보지 않았던 댄서 그리고 200명의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짜 추우실 텐데 밥은 추우신 건데 밥도 제대로 드셨는지...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나오게요. 잘 나오고요. 거짓은 때로 달콤해 다정하며 때로 거짓말로 나쁜 것을 다 모아도 하고 뿐아와 에너지 기모와 아주 떠나와 에너지 한방에 아주 벌써 나 지금부터 다 하는 위로 항상 불쌍 이 노래는 이 만화의 엔딩송이야 진짜,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군요 지금 만보십시오 에이 아니요 야 꿈 중 필요 없겠다 아 이거는 미쳤다 진짜로 에너지의 성공이다 대박났다 아 이거거든 이거거든 우리지만 아주 멋있어 낭자 멋있지 않습니다 세븐틴이 역시 멋있습니다 캐럿 낭자 보고싶소 얼른 이 FML 앨범으로 캐럿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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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진짜 대박날 거예요 CG 단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CG 업체도 너무 멋있어서 아 기회가 많이 됩니다 빨리 보고싶습니다 저희 지금 새벽 다 쉬어서 원래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미니 10집 손오공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춤으로만 가득 채운 뮤직비디오를 찍은 것 같은데 결과물이 정말 기대가 되고 캐럿분들이 보고 좋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촬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니터 할 때도 이렇게까지 만족스러운 모니터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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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cic화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